원하는 몸매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건강 및 행복을 보장하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글의 유지는 간단하다. 완벽한 사이즈를 달성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을 열망하지는 말자.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너무 마르지도 너무 뚱뚱하지도 않은 건강한 신체를 즐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팎으로 모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생각보다 달성하기가 훨씬 쉽다. 우리는 굶거나 오랫동안 헬스장에서 고생을 해야 한다거나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몸매를 약속하는 전문가들의 신뢰할 수 없는 식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조언은 각자의 일상생활에 추가할 가치가 있는 양질의 생활습관들에 관한 것이다. 원하는 몸매를 얻기 위한 9가지 천연 비법 2일 양질의 아침 식사 양질의 아침 식사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가꾸는 것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및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란 건강의 동의어이다. 아침 식사는 신진대사를 활, 성화시켜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섬유질은 소화 시스템을 관리한다. 아침 식사는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좋은 커피, 과일 한 조각 혹은 달걀은 포만감을 주며 다음 식사 전까지 간식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훌륭한 영양분을 제공할 것이다. 2. 원하는 몸매를 가꾸는 데 필요한 단, 백질, 살코기 및 채소와 같은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의 설치를 늘리면 더 건강하고 탄탄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단백질이 체내에서 근육량을 높여주는 동시에 지방을 줄여주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약국에서 판매되는 전형적인 고단백질 스무디를 마시는 것에 집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더 잘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항상 식단에 충분한 섬유질, 비타민 및 탄수화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잊지 말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더 느려진다는 점도 잊지 말자. 3. 수분 섭취료를 우선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독창적이고 재미있고 건강한 방법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따뜻한 레몬수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자몽, 사과 또는 토마토 주스와 같은 천연 주스를 아침 식사에 포함하자. 항상 물 한 병을 가지고 다니자. 항상 저녁 식사에 천연 수프를 포함시키자. 가루 수프가 아닌 홈메이드 수프, 자기 전 허브 인퓨전을 마시는 것도 건강에 참 좋다. 4. 정제 곡물 대신 통곡물 작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큰 차이를 만든다. 오늘부터 곡물, 시리얼 및 정제 밀가루를 통곡물 제품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섬유질과 단백질 섭취량 뿐만 아니라 몸에 항상 필요한 비, 타민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웨이트 운동 하루 아침에 30kg의 무, 개를 들어올리는 과장된 노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유형의 위험을 감수, 해산은 절대로 안 된다. 그저 가벼운 웨이트로 시작해서, 날마다, 월마다, 조금씩은 뼛과 저항력을 증가시키면 된다. 웨이트 운동은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원하는 몸매를 가꾸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게 될 것이다. 거울 속 비치는 모습이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몇 가지 가벼운 웨이트 제품을 구입하고, 매일 몇 분의 시간을 웨이트 운동에 할애하자. 6. 밝은 색의 과일과 채소 딸기 크랜베리, 당근, 호박, 사과, 비트, 피망, 망고, 파파야, 체리 등을 말한다. 색상이 더 강렬할수록 더 많은 양의 항산화제, 비타민 및 무기질을 제공한다. 다양한 색과 향기로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는 천연 식품을 선택하자. 천연 및 유기농, 식품은 건강, 체중 및 행복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7. 미니 운동평 소위의 속도로 15분을 걷는 것보다는 2분간 빠르게 뛰기, 계단 오르기, 5분간 스, 트래칭을 하기, 오후 10분간 줄넘기를 하기 등의 운동은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다. 미니 운동은 우리를 활동적으로 만들고, 신진대사를 관리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개선하며, 좌식 생활 습관과 연관된 손상을 방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8. 건강한 지방 건강한 지방은 사실 모든 식단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적인 식품이다. 우리의 식단에서 빠져서는 안 될 식품은 다음과 같다. 아몬드 호두 연어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더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게 될 뿐만 아니라, 심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포만감을 느끼고 충분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9. 8시간 이상을 수면 우리 모두는 압박감, 의무감, 참여 및 달성해야 할 스케줄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휴식이다. 잘 자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상 습관을 관리하여 항상 깊고 언기를 회복하는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8시간 숙면을 취해 좋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자. 좋은 휴식을 취하면 체중, 신진대사, 심장건강 및 내 건강을 돌볼 수 있다.